안녕하세요. 저는 보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오늘 계속 TSC 제3부분을 진행할게요. 51부터 60까지에요. TSC 제3부분은 일상성화에 관해 물으며 순간 방음 능렬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듣자마자 바로 대답해주세요. 제3부분은 문제는 5개 있어요. 대답식간은 15초에요. 15초 안내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말투 좀 유창하게 빨리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준비시간은 2초에요. 그래서 듣자마자 거의 준비시간 없고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방음. 되게 빠르야 돼요. 오케이. 지금 52부터 시작할게요. 这次休假,我们一起去海边旅行,怎么样? 这次休假,我们一起去海边旅行,怎么样? 这次 이번 휴가,休假, 휴가,我们一起去海边旅行, 海边, 어디요? 해병, 이런 단어는 한국어와 비슷해서 빨리 기억해 주세요. 海边, 해병,海边, 그렇죠? 一起去海边旅行,怎么样? 어때요? 这次休假,我们一起去海边旅行,怎么样? 이번 휴가 때 우리 같이 해병, 영해를 같이 가요, 어때요? 好啊,我特别喜欢海边,现在海边人多吗? 好啊,我特别喜欢海边,现在海边人多吗? 好啊, 좋아요,Good,OK, 이런 뜻이에요. 是啊, 아니구,好啊,로 대답해 주세요. 是的, 그거는 yes,는데요, 여기好啊,OK. 我特别喜欢海边,特别特别히喜欢 좋아하다海边. 我特别喜欢海边,现在海边人多吗? 现在海边人多吗? 现在海边人多吗? 지금 해병에 사랑이 많아요? 지금 해병에 사랑이 많아요? 여기 문제 없죠? 이거 간단해요? 好啊,我特别喜欢海边,现在海边人多吗? 좀速度, 빠르게 얘기해 주세요. 好啊,我特别喜欢海边,现在海边人多吗? 五十二 今天会议怎么开得这么久呢? 今天会议怎么开得这么久呢? 오늘 회의를 왜 이렇게 올래 해요? 会议,会议,会议,会议, 조심하세요. 开会와会议는 달라요,会议는 명사,会议,会议. 开会,开会, 동사에요,开会는 동사,开만 동사,会는 명사에요. 会는 미팅, 그냥有 사람 많아, 뭐 이렇게 해서 어떤 행동 하다는,会요,会. 会议,会议,会议,怎么, 왜,开得这么久, 정두부에요, 더 앞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왜 이렇게 올래 해요? 久는 올래에요, 오래동안. 这么 이렇게 오래동안 하세요? 더, 정두부,开得这么久. 开会得这么久, 안 돼요. 会는 명사라서 더 앞에다 명사 놓으면 안 돼요. 동사 놓아주세요. 开得这么久呢? 오늘 회의를 왜 이렇게 올래 해요? 有很多问题要解决. 最近公司事情特别多. 有很多问题要解决. 最近公司事情特别多.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돼. 최근 회사 일이 너무 많아요. 有很多问题要解决. 解决 동사에요, 해결하다는 뜻이요. 원래 보통 문장 나올 때는, 解决问题 이렇게 나와야 돼요. 解决问题. 근데 어느 날 여기서 이 문장 강조해요. 有很多. 有很多 이 3개 글 잘 기억해주세요. 많은 뭐뭐를 해야 한다. 有很多 뭐뭐,要 뭐뭐에요. 이거 문장 양시. 문법처럼 잘 기억해주세요. 有很多 명사,要 동사. 많은 뭐뭐를 해야 한다. 많은 뭐뭐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有很多工作,要做. 有很多工作,要做. 많은 일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다는 말투리 있어요. 有很多话,要说. 有很多话,要说. 많은 말을 얘기해야 돼요. 어쩔 수 없다는 뜻이에요. 也 했죠? 예를 들면 여러분도, 많은 문장을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요. 有很多汉,要背. 有很多汉,要背. 많은 중국어를 외워야 돼요. 이 문장 양시 잘 기억해주세요. 많은 술 마셔야 돼요. 有很多酒,要喝.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돼요. 안 마시면 안 되는 그런 말투리 있어요. 問題는 문제. 解決问题, 문제를 해결한다. 有很多問題,要解決.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最近公司,事情特别多. 最近公司,事情特别多. 最近, 최근,公司, 회사. 公司와工作 헷갈리지 마세요. 제가 재정할 때, 여러분, 公司와工作는 헷갈리는 거 같아요. 工作는 일일하다. 公司는 회사, 회사. 에, 달라요. 그냥 공만 들어가면 다 헷갈려요. 公司, 회사. 事情, 일일, 일일이. 特別多,特別 너무 많다. 非常, 그만 써주세요. 非常, 흔. 이런, 종두, 부산, 特别的, 대신할 수 있어요. 바꿔서 써주세요. 最近公司,事情特别多. 최근, 회사, 일일이 너무 많아요. 好,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有很多问题要解决. 最近,公司,事情特别多. 五十三. 听说,金代理,新买了一辆车. 你看到了吗? 听说,金代理,新买了一辆车. 你看到了吗? 新买了, 새로 산다. 一辆车. 보세요, 이거, 어디다 넣어요? 숫자 앞에다 넣어주세요. 同사 뒤에요. 숫자 있으면, 이거, 마지막 넣으면 안 되고, 同사 뒤에다 넣어주세요. 买一辆车了 아니고,买了一辆车 이렇게 나와주세요. 听说,金代理,新买了一辆车. 你看到了吗? 你看到了吗? 看了吗? 아니고,看到了. 久을 가ぼ어,到了. 说주세요,看到了吗? 朋友요, pass어요, 이런的是요. 听说,金代理,新买了一辆车. 你看到了吗? お得げてたへ요? 是的,是一辆BMW,非常酷, 他肯定发财了. 是的,是一辆BMW,非常酷, 他肯定发财了. 是的,yes! 여기서好的 대답하면 안 돼요. 好的는OK는 뜻이에요. 여기서是的,yes,yes,yes. 是一辆BMW,BMW, 중국어는宝马,宝马,宝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괜찮아요,BMW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때는 우리 가지 없는 명사는 안 외우도 돼요. OK?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거 영어 대신해도 no problem,没问题. 是一辆BMW,一辆차양사예요. 一辆BMW,非常酷,酷,酷,酷, 못지다는 뜻이에요. 너무 못지다,酷, 영어,COOL,酷,非常酷. 예쁜다이나, 못지다이나, 그런 거,漂亮, 그런 거,好, 이런 단어 그만 써요. 酷, 이런 단어 좀 써보세요. 못지다, 남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차이나, 아니면 진짜 너무 못지다는 일에 대해酷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어,酷이랑 똑같아요. 它肯定发财了. 肯定, 분명히 무조건,酷. 분명히요, 여기서는. 发财, 동들만이 벌다는 뜻이에요. 发财,恭喜,发财. 홈,亦owie,春 главszyst이엇. 오케이, hersился ot humdate, 툭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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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JSK-어ionesца 됐 OUT. 지금 빨리 escrito겠어요. 이 문장 간단하게 시작 지금 빨리 기억해 주세요 是的 시에랑 BMW 非常酷 다肯定 54 오늘 저녁에 어떤 계획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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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에 얘기해 주세요 오늘 저녁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 저녁에 가장 얘기해 주기 chamber 지금 저는 계획이 있나요 러 я 예onga 이제 내일 저녁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러가 아이스크림으로 저녁에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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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다, 배통하다는 뜻이에요. 같이 어떤 행동하다, A, 배, B, 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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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배, B, 뭐한다 랑 비슷하지만 말투 차이 있어요. A, 배, B, 뭐한다 는 A가 사실은 이 일이 하고 싶지 않아요. B 하고 싶어서 같이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사실은 나 쇼핑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안내 때문에, 안내 위에서 쇼핑했어요. 어떻게 해요?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두 사람 관계 좋은 듯이에요. 나 술 마시고 싶지 않아요. 친구 마시고 싶어서 같이 마셨어요. 그러면, A, 배, B, 뭐한다, A, 이 행동하고 싶지 않아요. B 하고 싶어서 따라서 하는 의미 가지고 있어요. 배통하다, 무시다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허, 끈 그만 쓰고 배 좀 많이 써주세요. 특히 친구 사이, 가족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와, 배, 부모, 이치, 치, 판. 배, 부모, 이치, 치, 판. 배, 부모, 이치, 치, 판. 부모님과 같이 식사할 계획이 있어요. 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말투 가지고 있어요? 효도요, 효도. 부모님들이 밥 먹고 싶지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부모님이랑 사랑해서. 배, 부모 이런 말 나오면 나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요. 나는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고 그냥 부모님, first예요. 부모님 위에서 밥을 먹었다. 그런 의미 있어요. 와, 다산 배, 부모, 이치, 치, 판. 하우지오, 매이, 허, 탐은, 이치, 치, 판. 하우지오, 매이, 허, 탐은, 이치, 치, 판. 오랫동안 그들과 같이 식사를 못했어요. 하우지오, 매이. 오랫동안 어떤 행동 안 했어요. 하우지오, 매이. 예를 들면 오랫동안 술 안 마셨어요. 하우지오, 매이, 허, 지오, 마지말로 같이 있어야 돼요. 아, 이때 마출 도평해요. 다시 한 번. 하우지오, 매이, 허, 지오, 러. 하우지오, 매이, 허, 지오, 러. 오랫동안 영화 안 봤어요. 하우지오, 매이, 칸, 디에잉, 러. 하우지오, 매이, 칸, 디에잉, 러. 예스요, 하우지오, 매이, 뭐, 뭐, 러. 이거 잘 기억해주세요. 오랫동안 어떤 행동 안 했어요. 오랫동안 그들과 같이 식사를 못했어요.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오우지오, 매이, 청두 보여요. 또 앞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그림 어때요? 그림, 그림 어때요? 어떻게 해요? 칭찬해야 돼요. 화도太好了. 颜色也很好看. 我非常喜欢. 화도太好了. 颜色也很好看. 我非常喜欢. 아주 잘 그렸어요. 색감도 예쁘고 저 너무 좋아해요. 화도太好了. 여기 정두포 물으면 정두포 대답해주세요. 太好了 그냥 얘기해도 돼요. 화도太好了 더 나요. 아주 잘 그렸어요. 颜色也很好看. 색감도 예쁘고 저 너무 좋아해요. 我也非常喜欢. 颜色也很好看. 好看呢,漂亮랑 똑같아요. 그래서漂亮 그만 쓰고 好看 좀 바꿔서 써주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화도太好了. 颜色也很好看. 我非常喜欢. 칸점 적그루 다 라이고 주세요. 화도太好了. 颜色也很好看. 我非常喜欢. 56. 你一天用多长时间手机? 你一天用多长时间手机? 당신 하루에 얼마나 핸드폰을 써요? 一天 하루에用 쓰다 이용하다. 多长时间 얼마나 手机 핸드폰? 你一天用多长时间手机? 하루에 몇 시간 핸드폰 사용해요? 하루에 얼마나 핸드폰 사용합니다? 사용합니까? 하루에 얼마나 핸드폰을 사용합니까? 어떻게 되세요? 我也不知道. 一整天都在用. 现在人人都离不开手机. 我也不知道. 一整天都在用. 现在人人都离不开手机. 저도 몰라요. 一整天都在用. 하루 종일 쓰고 있어요. 现在人人都离不开手机. 지금 사람들이 핸드폰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핸드폰 없이 살 수가 없어요. 我也不知道. 나도 몰라요. 이거 뭔지 없죠? 일整天 하루 종일. 일整天. 일整天. 하루 종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럼 일整天都在. 이 탁석의 그 차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 통사 파고 소주세요. 일整天都在用. 하루 종일 쓰고 있어요. 하루 종일 차만 차요. 일整天都在睡觉. 하루 종일 공부慢해요. 일整天都在学習. 现在人人都离不开手机. 지금은 모든 사람. 하지만人人. 大家 박고 써도 괜찮아요. 人人的 강조는 말투 있어요. 人人. 모든 사람. 都 모든他. 리부开. 이 세 개 글 잘 기억해 주세요. 리부开. 리부开. A. 리부开. B. A가 B를 빠뜨릴 수 없다. A가 B를 없으면 안 돼요. 리부开手机. 지금 사람들이 핸드폰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리부开. 한국 사람들이 김치 없으면 못살아요. 한국人 리부开 파고차. 한국人 리부开 파고차. 나 당신을 떠나갈 수 없어. 당신 없으면 못살아요. 워 리부开니. 워 리부开니. 워 아이니. 그런 말은 그만 써요. 누가 다 할 수 있어요. 워 리부开니.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 떠나가지 마세요. 나도 당신을 떠나갈 수 없어요. 영원히 같이 있어야 돼요. 워 리부开니. 예시죠? 그래서 핸드폰을 말 못살아요. 핸드폰을 말 못살아요. 워 리부开手机. 리부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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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 다신 분 들어보세요. 我也不知道一整天都在用 现在人人都离不开手机 我也不知道一整天都在用 现在人人都离不开手机 57 你剪头发了? 真好看 你剪头发了? 真好看 머리 잘했어요 너무 예뻐요 剪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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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剪 네, 그래요, YES! 그런 가게예요, 그거美容室요 理发店는 머리카락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美发店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美发店 理发店剪的 我昨天在理发店剪的 어제 미용실에서 잘랐어요 这个发型看起来比较年轻 这个发型看起来比较年轻 这个发型 发型 헤어스타일 发型 헤어스타일 어때요? 지금 잘랐어요 이发型는 실패했어요 发型失敗 이런 거예요 发型 헤어스타일 看起来 보이다 보이다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이거 한국어랑 반대했어요? 한국어는 뭐뭐 보여요? 마지막 넣어요 중국어는 강원도에다 넣어야 돼요 看起来 뒤에 어떻게 보여요? 뒤에 붙어서 진짜 비교적 年轻 年轻 젊은 보이요요 비교적 젊은 보이요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헤어스타일은 비교적 젊을 보여요 나중에는 사람 칭찬할 때는 좋은 말 얘기하고 싶으면 예쁘다 漂亮 漂亮 그만 써요 그 사람 몰라요 예쁜지 안 예쁜지 진싱말을 얘기해야 효과 있어요 그 사람 분명히 안 예쁘는데 漂亮 漂亮 얘기하면 오히려 어때요? 그 사람 당신을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을 얘기해야 좀 더 어울려요 그죠? 这个发型 看起来 比较 年轻 머먻 看起来 比较 年轻 아패 주워 파고스 수이사요 예 저件 옷이 看起来 比较 年轻 오 이렇게 얘기해야 수이사요 그죠? 오케이 58 不好意思 这周末 没有空房间 不好意思 这周末 没有空房间 미안해요 sorry 对不起 너무 무거워요 对不起는 不好意思 도나요 저周末 이번 주말 没有空房间 空房间 빙빵 房间는 방 空는 빙빙빙 没有空房间 빙빙 없어요 空房间 이런 말 나오면 호텔요 아시죠? 空房间 그래서 호텔 들어가서 방 물어야 되나 어떻게 물어요? 有空房间吗? 有空房间吗? 이렇게 물어요 그죠? 저周末 没有空房间 호텔 직원 당신한테 얘기하는 말이에요 아 이번 주말에 空房间 없어 어떻게 어? 是吗? 주말 总是很难预定 其他时间呢? 是吗? 주말 总是很难预定 其他时间呢? 그래요? 주말 예약 항상 어려워요 다른 시간은요? 음 좀 더 올라가세요 是吗? 감정적으로 해주세요 是吗? 네 실망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 좀 효과도 없어요 아무 외울 외울 수 없어요 기억도 안 나요 거울 보면서 是吗? 네 좀 뭐 언제나 항상 预定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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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末 总是 그 시간은요? 다른 시간은요? 零花錢,零花錢,零花錢,零通,零通,零通,零花錢,OK? トンタサポロセオトケ。 你怎麼又花光了?你買了什麼?你這樣大手大腳的不好? 你怎麼又花光了?你買了什麼?你這樣大手大腳的不好? 錢嘛。 ノ都放了。 怎麼又那種嘴。 怎麼又 那種嘴。 多麼, regarded。 多麼,多麼,牢。 兩個漢。 多麼样,牢。 多麼,牢。 呃,有點零花錢。 柴,長者。 多麼,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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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多。 多麼,牢。 多這樣。 多麼,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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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怎麼。 這個 informed words. 多麼,牢。 要是嗎? 그런 말툼이 있어요 화꽝라 화꽝라 다 썼어요 광 없었는 뜻이에요 니쌤은 요 화꽝라 왜 또 썼어요 왜 또 다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일이 아니에요 두세 번 아니면 언제나 이런 화꽝라 이런 일이 생겨요 그렇죠 왜 또 써버렸어 왜 그래 너 니 말해什么 니 말해什么 뭐 샀어요 보세요 동사 앞에다 넣었어요 강조에요 도대체 뭐 샀어요 이제 이런 말투 있어야 이 문장을 좀 더 자연스럽게 나와요 말 말 말 말 이렇게도 되지만 근데 그 강조는 말투 아니에요 말해什么 강조에요 도대체 뭐 샀어요 아이고 니 말해什么 니쌤양 다 쑤다 쬌도 부하오 니쌤양 다 쑤다 쬌도 부하오 너 쟤양 이렇게 다 쑤다 쬌 큰순녀 큰순 돈 그냥 써버리는 사람 다 쑤다 쬌 큰순뿐만 아니라 발도 커요 동들을 못쓰다 쓰다 헤프게 쓰다 부하오 안좋아요 니 쟤양 다 쑤다 쬌 너 부하오 당신 이렇게 헤프게 쓰는 것은 안좋아요 좁지 않나요 다 쑤다 쬌 다 쑤다 쬌 얘기하고 싶으면 또 같이 얘기해주세요 이런 문장 양식 잘 기억해주세요 하 다 쑤다 쇠다 쬌다 다 쑤다 쬐다 Band 이렇게 한 번 들어보세요. 가져가면 돼요? 내일 우리见面的时候 우리 만날 때 뭘 가져가면 돼요? 뭘 가져가야 돼요? 뭘 가져가야 돼요? 지금 보면 어떤 약속 만나러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용행이나 소풍이나 어디 밖에서 나갈 노는 것 같아요. 내가 뭘 가져가야 돼요? 당신은 간식을 가져가면 돼요. 다른 곳은 제가 가져갈게요. 진짜 이거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친구랑 같이 소풍 가면 제가 뭐 람비나 가스나 모든 캠핑 가는 거 그럼 텐트이나 다 가져가는데 친구들은 그냥 먹는 거 가져오면 돼요. 아 니 다 이케 랭시就好 다는 가지다 이케 수량이 분명히 얘기할 수 없을 때 이케 얘기하시면 돼요. 很多는 너무 많아요. 이 점은 조금 많아요. 이케는 정당요. 정당. 오케이? 이케 퇴 명사 랭시 랭시 간식 랭시 랭시 간식 就好 뭐 뭐 만 퇴요 뭐 뭐 만 충분히 퇴단 이런 말투 있어요. 니 다 이케 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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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시면 반복적 복습해주세요. 이해해도 안돼요. 말 연습해야 돼요. 말 나오야 돼요. 옥양 말하는 속도 뭐든 다 모방하세요. 따라하세요. 그래서야 연습돼요. 그냥 듣고 말도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런 강의 좋아하면 구독과 좋아요 잘 눌러주세요. 자료 필요하시면 메일 보내주세요.